봉투데이 헤비츠 공방 제품의 클래쉬 타입 베지터블 가죽 케이스입니다. 제품 안쪽에는 제품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가죽 케이스 색상은 꼬냑 색상입니다. 안쪽을 보시면 이태리에서 수입된 가죽 인증서를 보실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카드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총 5개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을 보시면 지폐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되어 있고요. 핸드폰 장착은 미는 형태로 옆에서 미는 형태로 넣으시면 됩니다. 가죽 원단은 이태리에서 수입된 천연 소가죽으로 저작이 되었습니다. 다질리에서 수입된 가죽은 신속된 가죽을 모기고 있습니다. 가죽에서 수입된 가죽은 신속된 가죽을 모기고 있습니다. 가죽은 신속된 가죽은 신속된 가죽입니다. 가죽은 신속된 가죽이 남은의 형태로의 호동을 부족하겠습니다. 소금은 분앱을 먼저 바이러스합니다. 목이 신속된 가죽을 모으세요. 셈kas의 가죽은 이승은 신속된 가죽은 신속된 가죽과 소금을 올려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